혼자서 허물켜고, 짐 흘리고, 수우봐, 거달기고 20대는 2판, 4판, 여자 저자 건드리고 무뚝 빼고 쳐들어가고, 주둔 안쪽 건드리고 30대는 3, 4, 5, 5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잡고, 줄 여자만 건들고 5 안 줄 여자, 몸비지 말고, 다른 여자 알아본 40대는 사적을 못 써, 바누라는 별로고 딴 여자는 이쁘고, 제때 안으면 내면 받고 바누라 할 때 내면 받고, 딴 년 할 땐 칭찬받고 50대는 오기로 봐, 죽기 살기로 해야 되지 알아주는 사람 없고, 해주고도 욕먹고 60대는 육갑을 덜고, 이리 보고, 저리 봐 달린 놈은 불쌍하고, 해줘도 욕먹고 안해줘도 욕먹고, 어찌 됐든 욕먹고 70대는 질질많고, 돌고 했네, 돌고 해 질만 질하고 돌고 해, 보드로 나도 미치겄네 옛날에는 잘이었는데, 지금은 힘이 없네 80대는 발발 떨고, 들어가자니 겁나고 나가자니 쪽팔리고, 어찌 됐든 쪽팔리고 쪽팔리더라도 꼭 한번 해보세요 90대는 구소로 숙고, 구멍만 쳐다보 내 신세가 철양 없고, 쳐다보 환장은 100대는 천팔만, 상기약, 저장, 백장봉 육갑을 덜고, 칠칠맛든 발발 떼든 구소로 섬 어찌 됐든 나오다 낫다, 어허허 남자만 불쌍하구나 지금 박수채 정신 나간 여자들이오 지금 놈에 물건 주고 하고, 내 찌랄내는 데 놈에 물건 주고 하고, 거기다 박수채면 쓰겄어 그래도 우리 그지들 열심히 하잖아요 아, 막, 뭐죠? 아, 이 정도면 내 집 얼마나 돼? 지부가 얼마나 큰 감이 됐고, 남자로 말한다면 이 메이저 하나 줘봐 우리들 여자나 팔기 위해서 그 물건 하나 홍보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남 보세요, 남 남자만 불쌍하구나 저장, 남자만 불쌍하구나 여행 남시다 나의 흑자유 아, 그 문이 나의 흑자유 상망진한 주소이 그리 들어 버린 당신 내가 생각에 한 75 나란 세상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오 바빠같이 잠깐 사랑아 남자만 믿고 운명을 다 쌓여 오지마 나는 사랑아 절반도 못 보셨네 속옷은 세트야 남자만 봐라 눈이 촉촉하게 젖어갖고 속옷은 세트야 나란 세상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오 바빠같이 잠깐 사랑아 남자만 봐라 눈이 촉촉하게 젖어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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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Tribune 마아 봐봐 젖었어 젖었어 작고 큰 거 따지지 말고 젖었는거 안 젖었는거만 보라고 젖었어 안 젖었어 내가 풍선 깔 때가 제일 쪽팔려워 아 이 새끼들이 남자들이 남자들 유방 큰 걸 좋아하더라고 근데 최소한 이 여자 유방을 그러더니 B컵은 못해달라고 85A 정도는 내야지 내가 저 75A도 안 된 여자들 아이고 우리야 아이고 누님 젖이야 내 젖이야 돛진게찜 돛진게찜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라고 노래 하나 빠른가루 다 하자 빠른가루 좆아 어 누님 젖이야 내 젖이야 돛진게찜 돛진게찜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라고 노래 하나 빠른가루 다 하자 빠른가루 줘봐 어 아니 하죠 하죠 노래 잘하죠 저요 여러분들 관광버스 타고 다니면 노래 CD 하나 안 들은 사람들 없어 그거 다 내가 부른거에요 에? 최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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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이거 뭐 뭐 뭐 저까짓거 뭐 뭐 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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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갖고 1원짜란 안먹습니다 100원짜리 안먹습니다 1000원짜리 안먹어요 나 내 나름대로 또 CD가 있어요 이거 PR으로 가자 아냐 절대 안팔아 안팔아 야 팔아먹으려면 개새끼 내가 보세요 요거 제 CD입니다 형 제가 부른거에요 형 석장 들어있다니까 야 이 새끼야 그 석장 들어있는게 중요하냐 이 새끼야 어떤 가수가 부른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요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시는 진성가수님 한장 들어있어 에? 진성가수가 누구에요 어떤 가수님이에요 진성가수 그 다음에 누구요 김용림이 사랑님 부처같은 인생의 주인공 김용림이게 하나 들어있어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 내가 부른거 최민이꺼 요것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석장에 원가만 14,000원인데 여기 상가 번영에서 제재를 합니다 절대 만원 이상 못 받지 4,000원 적자보고 드리는거에요 그래도 저는 이득이에요 왜 뒤에 전화번호가 있는데 행사 및 공연 문의 최민이 010 5402 43 이게 회사 전화번호도 아니고 제작자 전화번호에요 제전화번호에요 제전화번호에요 여러분들 전화 한통화 문자 한통화만 주세요 우리 각세리 공연 보고싶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지금 각세리 공연 어디가면 가까운데도 볼 수 있어요 네 우리 회원님께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일일이 다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어디서 공연하다 어디서 무슨 우리 담양 대나무축제 엑스포가 열립니다 전라도로 공연 가실 분들 18일부터 45일간 대나무축제 엑스포가 열립니다 담양에서 예 또 그러면 진주는 10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개천재가 열리고요 행성 한우축제는 10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열리고 내가 다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제 회원이 되주셔도 고맙고 여러분 불쌍하다고 짜라다 하나 팔아주셔도 고맙고 최빈아 고생 열심히 하는데 이거 김용림씨꺼 두 장 넣어놓고 15,000원 받습니다 휴게소 봅시다 진성씨꺼 두 장 넣어놓고 15,000원 받아요 근데 왜 그런 큰 가수님이 나오고 공연을 같이 해줬냐면요 보세요 여기도 가라금반 맞죠 여기도 가라금반 똑같은 회사에요 저는 민요각세리 전속각세리 그리고 진성 가수님 김용림 가수님은 전속 가수님들이고 그래서 저하고 CD 이렇게 녹음을 같이 해주신 거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수 김용림 가수님 진성 가수님 어떤 가수님인데 그런 가수님과 딱 맞장가하고 녹음하는 봤이요 저밖에 없습니다